위대한 기도, 위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러한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상황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습관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예요? 기도 돼요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형식적인 습관 나쁜 의미의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도 주일에 점심 식사할 때 제가 식사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식사기도 할 때가 있으면 식사기도 대표로 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또 밥보고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없는 우리의 습관이죠 아마 목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대표기도 하고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습관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진실하게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금요일마다 이거 내일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의 짐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목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목장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면 그건 짐이 되는 거예요 목장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진짜 필요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님들도 수십 명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아는데 물론 이제 풀타임 교회에서 항상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목사님들에게 새벽 기도의 자유를 선포했대요 거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새벽 기도의 자유 본인이 옛날에 부교역제 할 때 어차피 나갈 건데 자유롭게 나가면 기쁨으로 이 자유를 활용할 텐데 의무가 되니까 이게 무거웠다고 느껴가지고 부목사님들에게 새벽 기도의 자유를 선포했답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선포한 건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걸 안 나오는 자유로 활용하더래요 안 나오는 자유 안 나오더래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라고 다시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분도 이제 부목사하고 할 때 그게 부담으로 부담으로 조금 나왔는데 나오고 지나 놓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 본인의 신앙을 극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됐더라 그걸 느끼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절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유혹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46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뭐라 그랬죠 사탄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욕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세상에서만의 화려한 성공과 폐락으로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험케 합니다 별일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일인데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너무 크고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습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41절 41절 42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죠 기도란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반드시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바르고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할 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선이 우주공간으로 날아갈 때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 연료의 9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까지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일단 대기권을 벗어나고 우주공간으로 가면 거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일단 육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육신을 굴벽시켜서 기도의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러 올 때는 일어나는 건 우리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도우세요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고 또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런 상태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면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이 새벽녘이거든요 여러분 새벽녘이에요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도할 때 땀이 흘렀다 근데 보통 땀이 아니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땀이 막 흐르고 그냥 흥건히 몸이 젖고 그렇게 돼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몸이 더워지고 그러다 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련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있는 대로 그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입 맞추는 게 신호입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렇게 입을 맞추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신호가 돼버렸어요 그런 유다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나한테 입을 맞추는데 그게 배신이에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평정심을 가지셨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요 특별히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스승이 잡혀가니까 칼을 휘두른 거죠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더 큰 사명, 더 큰 목적을 깨닫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더 큰 사명과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잡혀가시기로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칼을 들고 설쳐대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복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망가뜨림으로 복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를 부끄럽게 함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 가운데 한 분인 아들러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의 원인과 상처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집안이 불행했구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구나 이런 원인과 상처에서 그 행동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행동을 원인에서 찾지 않고 목적과 의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찾았어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죠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는다고 말했어요 조금 컸어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났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 알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가 후회하도록 부모가 생각을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찾았어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한 마리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야 교회를 안 나와 두 가지 이유예요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마음이 아프겠지 그거 아니에요? 아프겠지 봐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복수는요 상대도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가출이 됐다 그러면 부모만 아파요?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에게 서운하다가 신앙을 포기한다 그러면 신앙에도 실패하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복수해야 돼요 뭐냐면 그거는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복수예요 부끄럽게 부모님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났든지 공부를 잘 안 해서 화가 났든지 그럼 어떻게 복수하면 될까요?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을 야단친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는 복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복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더 큰 그림 더 귀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건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고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머리에 뭐가 쌓아진다고요? 숯불이 비유입니다 머리에 숯불이 쌓아지면 어떻게 돼요? 화끈화끈하잖아요 오히려 더 잘해줘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말에 어감이 좋지 않죠? 복수한다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바꿔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도 변화돼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고 물으면 자주 나오는 반응이 있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전처럼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화가 많고 분노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고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극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더 큰 목적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가능해요 누구나 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싫은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극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에 승리한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고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십자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승리한 거였어요 그러나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칼 들고 휘둘렀어요 설쳤어요 용감한 것 같지만 조금 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여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거 용감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용감한 건 뭐냐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가능할 때 믿음의 승리하고 사명의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돌 던지면 닿을 거리 정도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들립니다 들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다고 가까이 있으면 좀 봐야 되니까 조금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금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외롭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터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심령의 기도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잖아요 어색하다고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가 붙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